이렇게 힘이 될 땐 웃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되다니 참 우습죠? 사실 전 지금 여자를 만날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럼 제 고백을 거절하시는 거예요? 어디 아파요? 아 몰라 체했나 봐 바늘로 따는 게 최고예요 아니 걔 며느리로 안 내켜요 중간에서 와 작고 저 소금뿌리 샀노 아유 아무튼 싫어요 나한테도 기회 주면 안 돼요?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네요 평생 팀장만 하실 거예요? 설혜리 씨